카카오가 싱가포르에 세운 블록체인 자회사 크러스트 그리고 클레이튼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카카오는 싱가포르의 비영리 재단인 클레이튼 재단과 또 글로벌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엑셀러레이터 기업 크러스트를 설립했는데요. 카카오는 두 자회사를 기반으로 싱가포르에서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의 세계화를 주도한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존의 클레이튼의 플랫폼의 운영과 그리고 자체 암호화폐 클레이는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계열사 그라운드X가 주관해 왔는데요. 앞으로도 클레이튼의 블록체인 개발과 생태계 확장은 지난 10일에 출범한 클레이튼 재단이 총괄하게 됩니다. 또한 그라운드X는 송 대표가 이끌고 있는 크러스트와 함께 재단과 협력해서 클레이튼의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카오가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따라잡기 위해서 싱가포르의 새 자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업체 간의 블록체인 사업의 경쟁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